벤트릭 형님 춤추는 거 보면 댄서 된다고 했을 거 아니니? 나 탑관 보고 공사 간다 그런 거 아니거든?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널 제대로 봤지? 저 새끼 국민학교 때 마라 누나처럼 축구 선수 된다 그러더니 중학교 땐 마이클 주단 좋아해서 농구 선수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냐? 하여튼 이 동네는 비밀이 없어 이 새끼 작년에 탑관 봤으니까 망정이지 아재 아재 마라 아재 이런 거 봤으면 또 머리 깎고 스님 되겠다고 난리쳤을 거 아니니? 적어도 나처럼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거야 신문에 나는 거 대문짝만하게 그럼 난 탑이 이 새끼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거야